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제67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신임 회장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을 앞두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CTS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가 또다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로켓의 영향권 안에 사는 이스라엘 남부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독일 정부가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사주의 뜻을 보였습니다. 독일 개신교회에도 동참해 과거사를 반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금요일 CTS뉴스입니다. 23년 동안 미디어 선교사역에 앞장서온 CTS의 특별 모금방송 CTS위크가 빛으로 세상으로를 주제로 한 주 동안 진행됐습니다. CTS위크에 전해진 감동의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순수 보금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의 사역과 의미를 돌아보고 후원자들의 은혜로운 사연들을 들어볼 수 있었던 특별 모금방송 CTS위크. 한 주 동안 시청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간증들이 가득했습니다. CTS위크 첫째 날에는 아들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던 서울산성교회 주월명 권사가 CTS를 통해 위로를 얻었다는 간증을 비롯해 CTS 방송으로 절박한 심정을 극복한 시청자들의 이야기들이 소개됐습니다. 또 북한의 어두운 현실을 전한 탈북민 출신 1호 목회자의 간증은 민족보금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CTS의 사명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습니다. 둘째 날에는 어려운 목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목회자들의 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덕의 작은 어촌마을에서 사역하는 대탄 갈릴리교회 강미숙 전도사는 CTS를 통해 포항 지진 피해를 입었던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교회 자동차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웃어보였습니다. 또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서 사역하는 작은 자교회 최화성 목사는 CTS를 통한 기도와 후원을 통해 최근 교회를 확장 이전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건 CTS의 방송 이후에 건물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 건물에 나오자마자 한 2, 3일 있다가 CTS 후원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10월에서 11장 6절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셋째 날에는 개인과 가정의 회복을 체험했던 출연자들의 간증이 방송됐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CTS 방송 출연으로 딸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오은혜 전도사. CTS의 기도와 후원 속에 혈액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찬양사역자 박중근 목사의 간증은 지난 감동을 남겼습니다. 또 삼촌의 죽음으로 우울해진 가족을 위해 콜링갓의 사연을 보냈던 어린이는 저금통을 기부하며 고사리 손으로 방송 선교사에게 동참했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린 넷째 날에도 CTS 시청자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CTS 방송이 삶의 위로가 됐다는 찬양사역자 한성 전도사. 직접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CTS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군선교회 매진해온 하늘소망해병교회 박형희 목사는 교회를 지을 때 생긴 빚을 CTS1으로 다 갚을 수 있었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후원 정도가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군법에는 없는 법을 허락하셔서 거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예배당이 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한 CTS의 노력에 인생이 달라진 많은 사람들. 미디어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고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한 교회협의 67회 정기총회 소식을 유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67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기총회가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교회협 이용종 총무는 총무보고를 통해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따를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변혁을 위한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가시적 변화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신임 회장에는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교회협 67회기 신임 회장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교회협 이성희 신임 회장은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교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가기 위한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해기 동안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우리 모든 회원 교회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고 우리 회원 교회와 또 회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총회 대의원들은 총회 준비위원회를 삭제하고 문화영성위원회를 교회 일치위원회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 문화영성위원회와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합해 생명문화위원회로 수정하고 교회와 사회 파트에 배정하는 등 헌장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2019년도 교회협 부활절 맞이 남북교회 교류와 지역교회와의 소통 WCC, CCA, 에큐메니칼 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강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교회협 100주년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등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대북인도주의 협력사업 한국기독교 3.1운동 100주년위원회 등 67회기 예산을 심의하고 처리했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돼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평화, 88선언의 신앙고백을 따라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모든 생명과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창조세계의 평화의 내용을 담은 총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비플이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이를 개최했습니다. 300명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 상자를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김과 밀가루, 참기름 등 생필품을 가득 담은 박스를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2018 희망나눔 박싱데의 현장. 광화문 광장에 모인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연말 연시에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고 올해도 작년보다 춥다고 하는데 이제 이 물품 받으시는 분들 좀 따뜻하게 연말 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보태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소외계층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작은 선물이지만 이거 받고 올겨울 힘내셨으면 좋겠고 마음으로나마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성탄절에 옷과 곡물, 연장 등의 생필품을 박스에 담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했던 관습을 재환한 박싱데이는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2012년부터 전개하고 있는 나눔 사역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전국 각지의 소외계층에게 식료품을 가득 담은 20억 원 상당의 희망박스 2만 개를 전달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구피풀 이사장 이영은 목사는 이 행사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 구피풀은 스웨덴 이웃들에게 더 많은 희망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 희망박스 릴레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체스 뉴스 이현승입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해서 화재가 나기 쉽습니다.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1시간 정도면 화재 상황을 직접 체험하고 소화기와 같은 소방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락교의 봉사관 1층 로비 전열기구에서 화재가 발생. 이를 발견한 교직원이 불이하를 외친 후 소방서에 신고를 합니다. 다행히 이 모든 것은 화재를 대비한 소방훈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영락교의 소방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화재 훈련이지만 소방훈련에 임하는 교직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서울 중구 저동 2가 69번지에 있는 영락교인데요. 지금 봉사관 1층에서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화재가 발생하자 영락교의 총무팀장이 무전기로 자위 소방대를 발령시킵니다. 우선 교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같은 시간 시설팀은 봉사관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와 가스 설비를 차단시킵니다. 대피 도중 연기를 마시며 쓰러진 직원. 환자가 발생하자 구조 요청을 받은 구조팀이 환자를 이송시키고 응급팀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심폐소생술을 교대로 실시합니다. 동절기에 빈번한 화재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직원들의 자위 소방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유사시의 소방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화재 상황이 종료된 후 이어진 베테랑 소방관들의 시범.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등의 사용법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입니다. 교직원들도 직접 사용해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진압과 대피로를 확보,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방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더욱 건조해지는 겨울 날씨, 화재 대피 훈련 1시간만 투자하면 안전한 겨울나기가 가능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가자지구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로켓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사일 방어 체제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루 사이에 집중된 공격으로 피해가 컸는데요. 로켓 영향권 안에 사는 이스라엘 남부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입니다. 12일 오후부터 24시간 동안 계속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460개의 로켓이 이스라엘 남부지역으로 날아왔습니다. 하루 사이 발사된 로켓 숫자로는 2014년 가자 전쟁 때보다도 많은 수입니다. 미사일 방어 체제인 아연돔이 막아냈지만 수십 개의 로켓은 아시켈론, 스데론, 키스핌 등 가자 국경 금방 도시와 키부츠에 떨어졌습니다. 아시켈론에 사는 팔레스타인이 무너진 건물 범위에 깔려 사망했고, 이외에 9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타고 있던 버스가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19살 군인 1명이 중퇴에 빠졌습니다. 이번 로켓 공격의 발단은 11일 저녁 이스라엘 군이 가자 지구 내에서 진행하던 비밀 첩보 작전이 발각돼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하마스 군인 7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측도 특수부대 중용 1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마스는 다음 날부터 대대적인 보복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 내 하마스 거점 160여 곳을 공습해 가자 무장단체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이던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이스라엘로 돌아와 안보 내각 회의를 열었습니다. 7시간 넘게 계속된 논의 끝에 이스라엘 군에게 로켓 공격이 있을 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13일 저녁 이집트가 주선한 휴전의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3월부터 로켓과 불공격에 시달린 이스라엘 남부지역 주민들은 거리로 나와 정부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마스의 로켓 반격 내에 사는 시민들은 100만명에 달합니다. 집 바로 옆에 로켓이 떨어진 것을 경험한 한 남성은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 30초 사이에 아이들 모두를 방공으로 피신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보복폭격, 그리고 휴전, 해를 거듭하며 체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는 이 악순환은 북쪽의 이란과 레바논 헤즈블라의 위협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해결하기 힘든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국경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정부는 파리에서 열린 1차 대전 종전 100주년 행사에서 또 한 번 과거사를 반성했습니다. 베를리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계속된 1차 세계대전. 참전 군인만 900만 명 이상 사망한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지난 11일 종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승전국과 패전국 정상이 모였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은 전쟁 없는 세계를 희망했습니다. 전날 독일의 앙길라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 북부 콩피에뉴습을 방문했습니다. 콩피에뉴습은 100년 전 독일과 연합군의 휴정 협정이 체결된 곳. 사실상 독일의 항복 서명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전범국가였던 독일의 정상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독일은 세계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것이라고 전하며 세계 평화 수호지를 다졌습니다. 앞선 9일 베를린에서는 홀로코스트 기념공원에서 수정의 밤 8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1938년 11월 7일 독일계 유대인이 나치의 유대인 학대에 항의하며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의 외교관을 저격했습니다. 독일 내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면서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의 상점과 주택을 공격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사망자만 1,300여 명. 이후 나치는 3만여 명의 유대인을 작세나우젠 강제수용소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상점의 깨진 유리가 거리 위에서 수정처럼 빛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수정의 밤. 참혹했던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시민과 개신교계 인사들이 이날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판단입니다. 퍼브위ificar 정신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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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북자의 변화가 오래ى 이날 행사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독일의 과거사를 미화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추기고 있지만 독일개신교회협회는 증오와 미움은 우리의 미래를 빼앗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을 위한 코스타가 필리핀 라구나에서 열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집회 현장을 필리핀에서 윤여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을 위한 연합영성집회인 필리핀 코스타가 올해로 12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라는 주제로 진행된 2018 필리핀 코스타는 필리핀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 청년과 학생들 5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개회 예배에 말씀을 전한 제주충신교회 권우희 목사는 주님께서 한 영혼을 귀히 여김을 전하며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길 바랐습니다. 또한 주강사인 조시아치 목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변화된 우리가 십자가로 사는 법에 대해 말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타가 지금 33년이 되었습니다. 코스타, 이 필리핀 코스타 이제 12년째인데요. 필리핀 코스타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이번 2018년은 특별한 해였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스텝들, 목사님들, 성교사님들, 장노님들이 뭉쳐서 그야말로 연합을 이뤄낸 기가 막힌 수련회였습니다. 코스탄들은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10명의 강사들과 함께하며 성경강의, 간증, 선택세미나, 그리고 중보기도와 상담 등 다양한 주제와 나눔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찬양 사역자들의 미니콘서트와 장기자랑 순서는 집회의 열기를 뜨겁게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 불을 짓는 기도의 시간은 학생들의 삶과 비전을 다시금 주님께 맡기는 시간으로 채워줬습니다. 이제는 저희 해외에 나와 있는 교포 자녀들이 세상에 눈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 돌리는 좋은 기회, 이것이 바로 코스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모인 약 560명의 학생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코스타는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필리핀 코스타를 통해서 다시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전 세계에 헛어져 있는 코스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다시 부흥하는 코스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소명을 확인한 필리핀 코스타들이 코스타 이후의 삶도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라구나에서 CTS 뉴스 민요일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즐거운 친구를 뜻하는 순우리말 라온아띠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백성예대 교수진과 한국음악과 관연학과 학생들, 퓨전 국악 그룹인 놀이터가 참가해 무대를 꾸몄습니다. 백성예대는 지역 주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생활을 돕기 위해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천안의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당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을 먼저 설계할 만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방송 윤상연 기자가 이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한 교회. 거친 숨을 내뱉으며 또래 아이들과 축구를 하기도 하고 신나는 찬양에 맞춰 춤추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교회가 마치 아이들의 놀이터인 양, 교회 구석구석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천안기둥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다음 세대 중심사역을 펼쳤습니다. 천안기둥교회 정초로 다닌 목사는 다음 세대가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목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다음 세대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이전 세대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것의 영향을 받았죠. 교회 설계를 할 때부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먼저 빼놓고 나머지는 어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 교회 건축 당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부터 확보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드릴 교육관과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까지 모두 철저하게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다음 세대가 즐거워하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후 8년이 지난 지금 10대 이하 어린이들이 교인의 35%까지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대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부모 세대인 3, 40대는 전체 교인의 50%까지 증가했습니다. 공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가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면서 클라리넬 연주 클래스, 유소년 축구 교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소년 축구 교실은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에게 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단체 활동을 통한 바른 인성을 갖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도 얻고 건강함도 얻지만 축구를 통해서 또 육적으로도 건강하면서 영웅의 강관함을 또 같이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마다 또 이렇게 축구를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기쁨과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행복한 천안기둥교회. 정 목사는 교회가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거룩한 놀이터가 되어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전합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해원 기념 사업회가 광신대학교에서 제12회 해원 기념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강좌에서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 이승희 총회장은 정규호 목사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개혁주의 정통 보수 신학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십자가라며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해원 기념 사업회는 조선신학교 51인 신앙동지회 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의 총회장 등을 지냈던 해원 고정규호 목사의 신학과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기념 강좌를 마련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권 기독교수연합회가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제9회 기독교수연합 찬양제를 진행했습니다. 연합회 회장인 광주교육대학교 홍승연 교수는 캠퍼스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며 찬양제를 통해 기독교수들의 영성이 회복돼 캠퍼스에 부응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찬양제에서 광주교육대학교와 조선대, 전남대와 광주대, 조선20대 등 총 7개 대학의 기독교수들이 합창을 선보였으며 각 대학의 기독학생회가 참여한 특별 찬양도 진행됐습니다. 포항충진교회가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2호 초청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는 싱어송라이터 윤지현과 아레스노바 남성 중창단, 필그림 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해 찬양과 합창, 전통 민요 부르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충진교회는 사랑의 차 나누기와 병원 전도사역, 해외 선교사 파송 등 다양한 섬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가 목도 성결교회에서 201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김창호 목사는 요셉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복을 받았다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목사님들과 교회를 통해 복을 받는 괴산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신임 회장 목도 성결교회 장성남 목사는 한 해 동안 헌신해 주신 괴산군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2018년도 사업 보고와 신고 임원 교체 등의 회모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경인지역 청년들의 회복을 위한 제6회 기독청년 연합집회가 동암교회에 살렸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주제로 열린 연합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탱크 미니스트리 홍민기 목사는 신앙의 안진뱅이가 되지 말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거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500여 명의 청년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예배와 신앙을 회복하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엘피스 미니스트리와 CTS 경인방송은 7년 동안 인천 지역 7개 지역구를 순회하며 경인지역 기독청년연합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목동 제1교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의식주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목동 제1교회는 따뜻한 정성과 손길이 이웃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달식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교회가 이 시대 희망이라며 수고한 교회들의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회가 매년 성탄절 헌금을 성도들이 내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봉사하는 일에 써요. 겨울나기 김장행사에 구청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와 방한복, 이불 세트는 양천구의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50대 남성들과 저소득 주민 662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이도종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 카리스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가 제주아트센터에 설렸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제주도 출신의 첫 번째 목사이자 순교자인 이도종 목사의 순교신앙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주회에는 카리스합창단의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등의 찬양과 이도종 목사 추모 영상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카리스합창단은 제주도의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초교파 혼성합창단으로서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날씨예보입니다. 기압고려 영향으로 18일은 제주도에, 19일은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